미국 텍사스주에서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 40여 구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진모 기자입니다.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미국 텍사스주 남부 샌안토니오 외곽 지역. 철로 옆 수풀가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주변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소방당국은 트레일러에서 시신 46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샌안토니오의 기온이 섭씨 40도에 달하면서 트레일러에 갇혀 고온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는 어린이 4명을 포함해 16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에 있던 사람들은 미국으로 미리 입국하려던 이주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을 관리하는 미국 국토안보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연행했으며 인신매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 관련 최악의 사망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샌안토니오 월마트에 주차된 트럭에서 이민자 10명이 사망했고 2003년 같은 도시에서 트럭에서 19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